자, 2강 들어갑니다. 1강에서는 취득, 보유, 양도, 경제활동에 대한 등등등을 배웠고, 2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26페이지로 들어간다. 02번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돼야죠. 그러니까 항상 물건 뭘로 간다. 소재지, 소재지. 뒷글자 박스 기억해야 돼요. 취득세는 힘센자 특광동. 등록면허세는 주소지하면 안 돼요. 소재지 뭐다? 도구. 자치구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소재지 시군구. 그리고 국세는 물세니까. 물세가 아니죠. 국세는 인세니까. 사람 따라다녀야.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그럼 우리는 법인은 출제제의 개인만 알면 된다. 거주자는 주소가 있는 자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주소지에 관할.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없잖아. 주소가 없는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래서 국세는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지만 빚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주소지는 거주자만 쓰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나오면 오답이다. 자, 그 다음 이제 과세 요건. 법률상 과세 요건. 몇 가지다? 네 가지. 네 가지가 결정되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법률상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자는 세금 낼 의무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과세 요건은 몇 가지라고 했던 네 가지. 1번 과세 대상, 2번 납세자. 그리고 큰 거를 먼저 봐요. 납세자 나와 있죠? 납세자. 그리고 오른쪽 3번에 보면 29쪽.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이 나와 있다고요. 자, 일단은 27쪽을 봐요.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이 뭐다? 조세부가의 목적이 되는 소득재산행위 등을 과세 대상. 소득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소득세. 그리고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재산세. 취득이란 행위. 등기등록이란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납세자입니다. 그 박스에 별 딱 붙여요.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로 구분한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네요. 원래의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세금납부를 보증인, 보증선 보증인. 그리고 징수의무자는 뭐다?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틀, 납세자는 두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납세자 속에는 징수무자를 포함한다. 그래야 답이죠?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 단,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무자를 제외한다. 그래야 돼요. 왜 제외할까요? 성격이 달라요. 위에 4명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징수와 원천징수는 내가 부담만 하지만 납부는 누가 해줘?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걷어서 대신 납부를 해준다. 성격이 다르는 거죠? 다르다. 자, 그러면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모든 세금은 원래의 납세의무자야. 취득하면 취득자. 등기등록할 때는 등기등록 행위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 소유자. 팔았으면 양도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 그리고 연대의 납세의무자는 뭐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동등한 관계,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일 밑에 연대라고 나왔죠? 전액,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인은 공동의무. 그래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연대 납세의무자가 되면 뭐다? 연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도 되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관계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뭐다?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해. 즉,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가름에서 대신해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다.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세금 납부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해.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가름에서 납세의무자를 지는 자를 제2차라고 해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오른쪽 29쪽. 29쪽 나와 있죠? 4번 납세의 보증인은 글자가 그대로 세금 납부를 보증선 사람도 세금 낼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고. 자, 2번 별 하나 딱 붙여 반과로 징수무자. 그래서 우리는 징수무자는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원천징수, 국세에서는, 아,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 급연날, 뭐를 써? 소독세를 띠잖아. 값근세, 근로소독세. 그럼 이거는 회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원천징수한다고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소에 갖다 냅니다. 근로소독세는 원천징수하라. 그리고 근로소독세의 10%는 역시 지방소독세를 띕니다. 그래서 지방이니까 이거는 특별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무자는 뭐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즉,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한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뭐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고 밑에는 내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회사 등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무자를 포함한다. 맞죠? 그러나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무자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해를 물어보는지 이해를 물어보는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3번 과세표준. 과세표준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잖아. 모든 세금. 그럼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액. 이렇게. 그러면 과세표준법조문이 뭐다? 세액산출에. 세액산출을 하려면 이게 먼저 와야죠?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가액 금액이나 뭐를 말한다? 수량 등을 말한다. 금액으로 표시하면 세법용어로 종과세.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그래서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이나 금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과세표준의 종류를 수량, 면적, 건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5개 중에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등록, 면허세. 나머지는 다 가액으로 계산하죠? 자, 그럼 이게 결정되면 세부담률. 그래서 종과세는 뭐를 곱해야 세액이 나올까요? 퍼센트. 비율을 곱해야 돼. 그럼 이 비율은 법에서 정해주죠? 율이 정해져 있다. 천분비, 백분비로 표시합니다. 정률,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산출, 세액이 나와. 그 다음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이 정률세율은 두 가지로 나누네요. 과세표준의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합니다. 변동되게 곱하면 우리는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퍼센트는 법에서 정해져 있다. 정률, 세율. 천분비, 백분비로 표시해요. 그리고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은 세율을 곱해야죠.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세목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돼요? 금액. 여기에다가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씩 걷어가네? 6천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6천원을. 정, 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종량세는 금액을 곱해야 세금액수가 나오네요.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매일 건당 종량세 6천원. 일건에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29초. 종과세 나와 있죠? 종량세율. 세율 1번. 표시단위에 따라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백분비, 천분비로 표시되는 세율. 그래서 종과세는 뭐를 곱한다? 정률세율. 표시단위에 따라. 그 다음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넘어가죠? 하기 전에 2번 정액세율 있잖아요.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6천원.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세율. 그래서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된다? 정액세율. 6천원. 액수가 법에서 정해져 있죠? 크기에 따라 1번만 알면 돼요. 과세표준 크기에 관계.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얘기한다. 비례세율. 그리고 니은의 별 하나 딱 붙여요.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차등비례세율. 우리가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4%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유상이죠? 취득세 4%. 2억짜리 분양받더라도 4%. 100억짜리 분양받더라도 4%죠? 상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예요? 2.8% 이렇게 일정한 비율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다르게 곱하는 것을 6글자로 뭐라고 해요? 니은. 차등비례세율이다. 그 다음 초간우진. 초간우진은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율도 증가하는 거죠? 변동되게 곱아진다. 세목별 세율구조 나와있네요. 이거 강론에서 배워요. 그럼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다? 비누. 비누를 적용하는 세금은 5개 중에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세율구조가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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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비례세율,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과 6천원 정액세율을 같이 쓴다. 그럼 강론에서 배우는데 비누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세율구조가 비누예요. 일단은 기본틀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31쪽. 자, 이러한 세율, 이러한 세율은 법에서 정하죠? 그럼 법에서 정한 거를 지방에서는, 지방에서는 꼭대기 31쪽, 법에서 정한 세율을 지방에서는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일정세율, 표준세율, 그 다음 제한세율, 그 다음 임의세율. 그 다음 임의세율은 지금 안 쓰고, 그럼 출제되는 것은 여기서 표준세율만 출제가 되네요. 법에서 정한 세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 별 하나 딱 붙여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기타 특별한 세율이 있는 경우 일정 범위, 포인트는 보다 50%. 그래서 법에서 정한 세율을 지자체에서는 50%의 숫자가 절반을 올릴 수도 있고, 절반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율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 또는 표준세율을 네 글자로 뭐라고 들을까요? 탄력세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표준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탄력세율. 그 다음 박스. 세액계산 1번. 기초죠? 과세표준에 뭐를 곱한다? 세율.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럼 다른 사항이 없다면 신고납부 보통중수하면 끝나요. 2번은 뭐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이 나와 공제를 받았어. 또는 감면을 받으면 산출세액이 줄어드니까 빼는 거야.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더하면 결정세. 그리고 기납부한 거.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과세기간.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소득세를 얘기하죠. 1년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기간. 1년.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죠. 그래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소득세만 알면 돼. 나머지는 출제제외. 그런데 원칙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런데 사망학과나 출국하면 12월 말일을 안 써요. 사람이 없어졌잖아.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12월 말일을 안 쓴다. 사망일까지 소득세를 계산하고 출국일까지. 원칙만 알아두면 돼요. 자, 32번. 32쪽. 자, 이렇게 해서 세액이 나오죠. 그러면 아무 때나 납부하는 게 아니라 법정, 신고납부기한난에 납부를 해야 돼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거는 강론에서 배웁니다.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결국 시험보러 갈 때까지는 이 한 장을 여러분들껄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32쪽은 강론에서 배운다고요. 자, 33쪽. 07번. 조세의 징수방법. 별 하나 딱 붙여요.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 납세 절차는 무슨 절차를 거친다? 부과와 징수. 그래서 부과는 결정이에요. 세금을 결정해서 부, 부담시키는 거를 부과라 그래요. 그 다음 부담시킨 다음에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신고납부, 보통징수,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거둔 다음에 납부하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신고납부.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죠?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세율은 누가 결정해?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금액수는 과세권자,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고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다고요. 밑에는 똑같고요. 자, 그럼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하느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첫 번째 줄 나와 있죠?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정부, 과세권자죠? 과세권자에게, 정부에게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신고납부, 국세에서 소득세,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시설 이런 거 다 등등등 이 정도만 알아더라고요.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하면 끝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취득세잖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지자체에 들어가서 신고해야죠? 신고해. 그럼 신고하면 지자체는 뭐를 줘? 납부서.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갖고 60일 이내에 뭐다?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행을 안 해. 벌을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한다. 즉,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가 늘어나고 등록면허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등록면허세가 늘어난다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한다? 세금에. 이렇게. 자,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용어 정리를 먼저 하세요. 자, 보통 징수. 자, 두 번째는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합니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다. 그럼 보통 징수는 뭐다?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무슨 징수라 그런다? 보통 징수. 고지서로 통보에서 걷어가는 거야. 통보 징수하면 싸게 보이죠? 국민들이 못 알아듣게끔.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한다고요? 그럼 고지서 발급하는 세금은 매년 내는 세금이야.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기초는. 기초, 기본. 나머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재산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매년 내는 세금. 고지서. 뭘로 세금을 결정할까요? 공시가격으로. 그래도 공시가격은 시세의 7,80%죠? 그래도 공시가격으로 매년 재산세를 계산하고 매년 종부세를 계산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신고하라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실거래가액, 실지소득을 신고하는 거고 빨리 걷기 위해서.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 그래서 우리가 매년 재산세가 올라가죠?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날라와. 근데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해. 뭐가 붙을까요? 이게 용어가 없어졌어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납부를 안 했잖아.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용어가 이게 폐지됐어요. 올해부터. 납부. 지연가산세. 납부를 지연시켰으니까. 3%가 붙습니다. 뒤에서 배워요. 자, 보통징수. 그래서 세 번째 줄.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3% 부과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거. 고지서 날라왔잖아. 재산세 고지서.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 세법을 잘해요. 그럼 딱 보니까 고지서에 납기인의 금액. 100만 원. 근데 옆에 보니까 뭘로 나왔어? 납기 후 금액. 3%가 붙어서 103만 원이야. 이게 납부 지연가산세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 세 개 가산합니다. 그래도 고지서에 보면 납기 후 금액. 이게 납부 지연가산세예요. 자, 고정도 알아두시고. 특별징수. 아까 설명했죠?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나왔잖아요. 징수 편의가 있는 자로에금 징수시키고 어쩌고저취고 나와있죠? 그래서 월급날 근로소득세.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 여기에 10%는. 10%는 지방에서 어떻게 한다? 특별징수한다. 지방소득세. 항상 공부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주로 공부하세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나중에 문풀이나 또는 특강동을 통해서 쭉 한다고요. 자, 문제 대표해제.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 만차가 들어갔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 본세 따라다니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랑 납부할 때는 함께 신고납부, 재산세, 재산세랑 함께 내는 거죠? 그럴 때는 뭐다? 보통징수.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다. 양도소득세, 원칙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종부세는 원칙이 보통징수예요. 정부부가. 그런데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납부로 간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부가야. 나는 정부부가 싫어. 선택하면 신고납부로 가요. 뒤에서 배워요. 그다음 등록면허세.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답은 5번.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고지납부. 보통징수 방법만 신고납부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 한 번 내빠하는 세금. 한 번 납부하는 세금.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고지납부. 보통징수. 그리고 제3자가 걷어서 납부하는 특별징수가 있다. 자, 그다음 35점. 가산세.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가산세. 자, 일단은 이해는 좀 나중에 하고요. 한 장짜리 한 번 봐봐요. 한 장짜리.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1페이지. 조세총론 핵심 정리 나와 있죠? 배운 한도까지 알아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왼쪽에 세금의 이름. 1번, 2번, 3번은 지방세. 4번, 5번, 4번, 5번은 국세.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첫 번째는 국세를 구분하자. 지방세를 구분하자.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예요. 그 꼴, 그 꼭대기. 물납. 물납. 1번, 2번은 불가능. 둘 다. 재산세는 둘 다 가능. 4번, 5번은 뭐다? 물납은 불가능. 분납은 가능. 그리고 납세지와 과세권자. 지방세는 대부분 물세니까. 물건소재지 특광도. 물건소재지 도구. 물건소재지 재산. 물건소재지 하면 안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사람 따라다녀요. 주소지관할 세무소. 이렇게. 그 다음 과세대상은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취득행위는 14개야. 14개. 다음에 배워. 그럼 뒷장 넘기면 딱 14개가 나와있어. 프린트를 분석해야 돼요. 14개잖아. 열거된 거. 그럼 1번에 뒷장 넘기면 1번 부동산 하나. 준부동산 5개. 각종 권리 8개. 1번, 2번, 3번 14개의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뒤에. 다시 앞으로. 등록행위. 재산 쭉 나와있고. 과세표준. 다 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단 등록면허세만 종가세, 종량세를 함께 쓰고. 그리고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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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세, 지방세는 대부분 물세, 국세는 대인세예요. 단 재산세는 둘 다 쓰고. 세율구조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부가세 나왔네. 취득농농아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나머지는 하나씩 붙고. 활동단계. 그리고 납세 절차.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래서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뒤에 지문이 고지납부로 바뀐다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61년에 신고납부하면 끝나죠? 이행을 안 해. 가산세가 20만 원이 붙었다. 그럼 20만 원은 뭐가 된다?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납부로 바뀐다. 그럼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120만 원. 그래서 가산세는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는 보통 징수. 등록 동일하고. 재산세는 오로지 보통 징수죠? 미납시 3%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어요. 3개임. 그다음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부가 선택하면 뭐할 수 있다? 신고납세. 양도세도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와 동일.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무슨 징수로 간다고요? 보통징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뭐다? 납부 방법. 즉, 부가징수 배웠죠? 그리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를 기본적인 것만 배웠어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